3 1 자 오늘은 월상큰고래 개리보드 컨텐츠 제목 제목은요 바로 가구가 사물이 말을 한다면 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집에서 볼 수 있는 거울이나 의자 침대 뭐 밥통 부터에서 뭐 변기통 청소기 세탁기 정수기 향수까지 다양한 물건들 가구들..이 있죠 네 이것들이 만약 인격을 가지고 누가 스피커 켰어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의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잠을 잘 때 누가 스피커 켰냐니까 누구야 누구야 침대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만 눌러주시구요 재미있게 시청하세요 야아 야아 재미있겠다 잠깐잠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풍기문란죄를 안잡아가나 여러분 저는 물건들의 말을 들을수 없습니다 하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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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아이씨 안되겠다 피곤한데 잠이나 자야지 아잠깐만 잠자기 전에 거울 한번 보고 아이 깜짝이야 이씨 아이씨 아 공포게임하는줄 알았네 아 제발 아 오늘도 잘생겼단 말이야 이거구나 아 그러지마 야 양심이 있으면 안되지 내가 다 날려버릴거라고 내가 다 날려버릴거라고 거울 가만히있어 참아라 참아 아니 내 전생에 먼저를 죽였으면 아 오줌마려 오줌이나 싸야지 안돼 안돼 야야 커버 올리고싸라고 커버 야 커버 올리고싸라고 커버 커버 녀석 녀석 울산큰고래잖아 툭툭 탈탈탈 울산큰고래잖아 뭐야 아하하핳핰 손 되쥐 울 못 치지마 음 음 아 피곤하다 아애애앰 아 어차피곤하다 아 아 아 갑자기 자기 전에 밥솥에 밥을.. 밥얹고자 밥없어 음악 어.. 밥이 없잖아 아 밥어 아 왜 안 열어보고 알지 쌀x3 아 쌀도 없잖아 넣어줘 넣어줘 야 그거 주워좀 붙여라 맞아 쌀 넣어줘 주워만 하지말고 동사좀 붙여 쌀이 어딨나 쌀 쌀 쌀 저게 쌀이야 콩도 넣어줘 취사 버튼 삑 삑 왜 나한테 관심을 안가져주지? 닥치고 있어 그래야되나? 밥솥에 무슨 칙칙풍풍이야 출발하겠어 저러다 벌써 치사를 해? 찰려나보다 아 비굴해 들어와 아 근데 요즘에 침대서 자면서 약간 기분이 이상하단 말이야 내가 안아줄게 아 뭔가 올라와 저거 저거 침대 또 저러네 올라와 빨리 들어와 빨리 내가 포근하게 안아줄게 내가 에이스 침대한테 차였잖아 마디 외로울 때 아하 뭐야 쟤 침대가 조금 이상해 아 뭐야 이거 스프링 뭐야 포로본트야? 폴더 가이트 현상? 스프링 고장갔나? 아 아 아 아 아악! 아악!!! 아! 서른보다 아 침대에 점막 아! 꿈이었나? 어! 아아! 어 세수해야지 세수해야지 어엉! 아 이거 잘생겼단말이야 이건 꿈일거야! 잘생겼어 야 참아! 야 거울아 참아라 야 거울아 참아라 야! 거울아 참아라 아아 위에 네 생각에는 똥싸는 소리야 아 야 레알이 불쌍하네 맨날 똥 먹어 그니까 주식인가 봐 아 맞아 맞아 오늘 저순이랑 데이트했는데 아 그래 오늘 그래도 깨끗하게 하고 가야겠다 양치 좀 해야지 아 이 누런거 봐 치카치카치카치카치 아 잘생김 이 주체할 수 없는 잘생김 치카치카치 혓바닥 또 닦아 냄새나 무양심이네 무양심 가기전에 향수 한번 뿌려볼까 아 뭐야 냄새나 아 알았어 디핀 야igration 쟤네 맨날 씻지도 않고 향수만 뿌려 야 여기 창원실이 없어 아 말 들을수 없지 방금 발끈한거야 오고오고다pt 공유취사가 완료되었지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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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뜨거 아니야? 별로 뜨거워! 야! 안 먹어! 아 뜨거워! 야 여기서 그만 부어! 어우 밥이 어우 잘 됐네 아 잘 된거 봐 꼬들꼬들하게 잘 됐네 부럽다 부러워 아 잠깐만 팬티를 내가 언제 갈아입었더라? 아 4일 전이었지? 아 1주일 지났어 어우 디스커스 아 1주일 지났는데 팬티 빨아야겠다 팬티라고 할만한게 아 팬티여있다 팬티 팬티 딱이다 팬티좀 넣어볼까? 아 내 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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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한거 아니야? 너의 팬티 너의 팬티 거부한다 아! 너의 팬티는 내가 거부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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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팬티를 안받아 세탁기가 아! 아! 내가 팬티를 거부한다 아! 옆에! 옆에 이것 좀! 아! 얼마나! 이거 닫어줘! 아! 이거 왜 이렇게 연기는 아니야? 아! 아! 진짜! 아! 닫어줘 주인! 세탁! ưởngacle 한시간... 띡! pioneering 하하핳 puta 왜이러 상확한거 끝날때까지 계속해야대 꾸ald 뭌료로 아 clinical emotions xen 아 사장님이 손으로 울리네! 아 같다 같다 아 사장님 소리가 안들리지? 목마른데 물에 한잔 마실까? 뭐야 이거 컵이 안 들려줘 근데 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포극함 consomm 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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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다 고장났어 집이 너무 더러운가? 아직 약속시간까지 1시간 남았으니까 청소기 한번 돌려야겠다 자 전원 버튼을 띡 아 뭐야 왜 이 털이 받아 털갈이 하냐 털갈이 하나봐 야 컴퓨터 주변에 털 장난아니다 컴퓨터 주변에 왜 털이 많을까 먹기싫어 됐다 됐다 깨끗하다 몇시간 남았지? 30분이나 남았잖아 울산큰거리 유튜브나 봐야겠다 앉지마 앉지마 안 닦았어 안 닦았어 더러운데요 안 닦았어 안 닦았어 집이 이상해 아 더러 어 더러 어떤 모양새일까 야 내가 보는거 봐봐 뭐야 아니 냄새난다고 야 의자야 야 의자야 아 변기 야 변기는 그래도 똥 먹고 살아 맞아 너는 양호한거야 왜 아 저거 뭐야 세탁기 너 왜 안돌아가냐 먹으라고 어 아 배고프나 밥이랑 먹을까 진짜 내 눈을 안먹어 물도 먹어 아 밥 반찬이 있나 여기 팬티 있는데 안되겠다 그냥 물에 말아먹어야지 뭐 야 속이 이상해 흐어어어 많이 먹었나 봐 어머 왜 때려 아 별걸은 먹어야지 와 나 너무하네 왜 안 퍼져 밥이 야 너왜 왜 여기있냐 나 날라왔어 아이 왜이래 여기지 여기 세탁기에 왜 자꾸 움직여 자 여기 앉아서 먹어야겠다 근데 좀 불쌍하다 불에 밥 말아먹고 나가기 전에 또 거울 한번 봐줘야지 하아 오지마 야 좀 조용히 좀 해 아 진짜 정이 안간다 이 얼굴 어떡하냐 야 나보다 니가 나보다 더 난다니까 빨리 가버려 아이고 아이고 빨리 가야겠다 간다 띵봉 어 다 됐네 에이 귀찮은데 나중에 널지 뭐 어? 그 팬티 괜찮니? 괜찮겠냐 너 같아 괜찮겠냐 이게 야 오줌싸고 거기 다 먹고 뭔가 좀 짭조름 야 얘들아 미드로 다 모여봐 아 야 이거 아니 주인이 너무한 것 같아 야 얘 털갈이 하나 봐 털이 너무 많아 컴퓨터 주변을 좀 쓰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야 팬티에서 꾸수해 팬티가 어우 야 야 야 미안해 야 내가 야 부채질 해줄까? 냄새 나니까 약간 좀 떨어져 있을래 일단 야 향수 좀 뿌려줘 야 너 좀 올라가 있어 아 야 침 뺏지마 향수 침 뺏고 있어 야 야 너 뭐야 세탁 끝난거야? 어 나 이거 끝났는데 이거 버릴거 야 버려 야 그거 뭐 어디다 쓴다고 침대 너는 주인 엄청 좋아하더라 맞아 아 사랑스럽지 아 이상해 아 주인 냄새나 아 주인 냄새 너 탈수 좀 하자 야 아 여긴 야 탈수는 물을 빼는거지 침 에서도 물을 못 치자 썰 те 집어 넣어버려 저거 한대 주인 냄새가 빠져나가고 있어 야 먹어 내가 먹을게 으애앗 아 재밌었다 빨리 좀 치우라고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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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야 아니 정숙이가 여기 있었나? 야 야 야 너 거기 있으면 안되지 밥솟으면 여기있어 어? 이 멍청이더라 사토키는 여기 왜있어 아하 이거 진짜 큰일났네 이 집으로 나가든가 해야지 아 팬티 꺼내가라니까 아우 아 나 입에서 자꾸 털 나와 멈추겠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빰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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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온다 또 와 내 향수를 여기 놔둬나? 내 거울 어디갔지? 거울 거울 여기 있었나? 뭘 집 나왔어 아 왔는데 아 갑자기 배가 아프네 아 아니야 제발 아 배야 아 배야 배야 아이고 아이고 야 2주일만에 오는 신호인거 같다 저거 아아 아아 아이고 아이고 야 이 진동 야 이 진동 뭐야 전하 축하드리옵니다 3주일이 옵니다 3주일이 옵니다 4주일이 옵니다 전하 내가 아무리 좋아한다지만 저건 아닌거 같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휴 잡아 물 좀 내리지 아 또 잘려나보네 이리와 빨리 시간 안 씻었어? 씻고 누워 야 아무리 그래도 매너라는게 있지 임마 야 베개에 기름무도 하지마 하지마 아이 드럽게 쿵실한거 있네 에허헣핳 으어어어어어어어어 허허허허허헖 Ф흥허헣 аб Carlo 구독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어 제모 화장실 크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